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손지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액션 N제 문제풀이 강좌에 대한 강의 안내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재 안에는 저희 연구소에서 제작한 문제들 중에 좋은 문제로 선별해서 300문항 정도를 수록을 했고 제가 앞서서 강의했던 PST 패턴 분석에서 준킬러 파트와 킬러 파트 즉 핵심 8개 주제에 해당하는 문제풀이 툴을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N제에서는요. 그때 다루지 않은 나머지 주제, 예를 들면 전자기 유도라든가 파동 일반적인 내용이라든가 간섭 파트 이런 파트에 해당하는 문제풀이 툴도 자세하게 소개를 하면서 문제풀이를 진행할 겁니다.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선행할 강의로는 기출문제풀이 강좌와 PST 패턴 분석 강좌가 선행 강좌고요. 이 둘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액션 N제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모의고사 강의 전에 마지막 문제풀이 강좌이니만큼 전문항을 문제풀이를 하기 전에 그 문항 문제에 해당하는 개념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개념도 정리하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최신 트렌드를 보면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면 확실하게 킬러 파트의 힘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중킬러 파트의 힘이 굉장히 실려있죠. 그래서 일반 역학, 충돌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힘이 실려있기 때문에 이 문제집에서도 그 일반 역학 파트에 힘을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원별로 보면 역학과 에너지 단원의 1, 2 단원에 해당하는 운동과 충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수록을 해놨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자기 유도라든가 파동 일반적인 내용 그리고 파동 간섭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풀이 툴도 제가 문제풀이를 쭉 진행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커리큘럼 상에서 보면 여기까지가 상반기였고 지금 하반기에 돌입하는 첫 번째 강의인데요.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모의고사 시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풀이 툴을 배울 수 있는 마지막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바로 이게 끝나면 전투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강의할 때 바로 전투에 나갈 전사를 키운다라는 마인드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쏟아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풀이 끝나면 모의고사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이 완성된 상태에서 모의고사에 잘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한 강의 안내 오리엔테이션 마치고 저는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